여러분들 오늘은 코닉세그 제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스웨덴의 하이퍼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매하신다면 대략 한 40억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세계 3대 하이퍼카 회사가 있죠 부가티, 파가니, 코닉세그 보시면 출력은 1300마력에다가 중량은 1.4톤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기량은 5000cc V8 트위터보 이 차량을 경매장에서 구매하신다면 대략 한 1100만 달러 정도 하는군요 보시면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41kg 먼저 전면별로 보시면 굉장히 넓적하고요 가운데가 눌려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작고 좀 뾰족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헨다에는 카본 에어덕트가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과격한 느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카본 스플리터가 여기서부터 옆까지 그냥 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카메라 달려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이쪽에도 윙이 달려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또 카본 윙이 달려있군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접지는 못할 거예요 뭐 어차피 접을 필요는 없지만 앞유리 같은 경우는 우주선처럼 이렇게 삥 둘러둬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유리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뭔가 좀 앞쪽으로 쏠려일 듯한 느낌이 들죠 휠조차도 카본이고요 카본 사람의 브레이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덕트가 진짜 엄청 크고요 가운데는 카본 날개가 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카본 스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번에는 뒤쪽 라인을 볼 건데요 여기 등쪽에서 두 갈래 줄기가 뻗어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대한 스포일러가 달려있죠 전부 다 카본이에요 참고로 이쪽에 코닉셀그 마크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음새가 있죠 이 스포일러는 운전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유령 마크가 있을 거예요 코닉셀그 공장의 옛날에는 칩 전투비행단이 사용하던 장소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유령 마크 자주 썼는데 코닉셀그가 따라하는 거예요 데스코 특징이 눈이 작은 건데 뒤쪽 테일램프는 진짜 사나울 정도로 작아요 배기구는 크롬으로 코닉셀그 그리고 주변은 전부 다 카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디퓨저가 진짜 거의 농기구 수준으로 커요 밭 갈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랑에 모듬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 깍 그렇지 와우 앞쪽 보시면 후드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부 보시면 카본으로 된 굴뚝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텅 비어있고 이곳을 수납공간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전원은 안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닉셀그 차량 같은 경우는 문짝이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름이 길기 때문에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당연히도 문짝은 전부 통 카본이에요 이번에는 뒤쪽 한번 볼 건데요 엔진 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통째로 열려버려요 만약에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정비라고 했는데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안에는 5.0 V8 트윈토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무게가 189kg 5000cc 엔진이 100kg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걸?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전부 카본이거든요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내부에 롤케이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먼저 시동부터 켜고서 내부 볼게요 스타트!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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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톤이구만 하이퍼카 특징 여기 턱이 진짜 엄청 높아요 크롬 스피커 반짝반짝 이쁘네요 송풍구도 반짝반짝하고 밑에 보시면 버튼도 여기 다 크롬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크롬 마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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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칸다라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알칸다라가 뭐냐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인조 가죽이에요 실이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내부로 만들 때 알칸다라뿐만이 아니라 고급 소가죽도 많이 썼다고 해요 시트 부분은 뭐 들어가 있겠죠? 설마 버튼 이거 터치시계여? 여기에도 전자장비가 들어간다고? 핸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눌려있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패들시프트 뭔가 악마의 뿔 같군요 그리고 대기판이 되게 작아요 모니터처럼 돼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크고요 이게 코닉스의 그 내부 시야인데요 여기가 조금 좁아보여요 뭐 하이포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악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아하! 계기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리시면요 얘가 따라가요 이렇게 어 이거는 근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미끄러지진 않네요 코닉스의 그 레제라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미끄러져가지고 운전이 힘들 정도거든요 하지만 얘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들 멘트 치다보니까 벌써 390km 400km 돌파 400km까지 진짜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핸들링도 좋고요 자 300km에서 핸들 돌리면은 웬만한 차는 날아가거든요 얘는 안 날아가고 그냥 핸들이 돌아갑니다 300km에서 핸들링 문제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넘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넘어집니다 반가워요 여기서 핸들링 볼게요 이쯤에서 브레이크 살짝 밟고 나와 인마 여기서 왼쪽 브레이크 살짝 밟고 왼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오른쪽 출발 하트 아 근데 차가 뭔가 돌아가네요 잠시만요 푸른트 할 때는 TCS를 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핸들링 나이스 샷 완벽하게 들어와요 다시 한 번 더 핸들링 속도 별로 안 줄여도 그냥 뭐 적당히 잘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제스코의 핸들링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후륜구동에다가 TCS 키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기왕이면은 4륜구동을 좀 더 추천드려요 바로 개조하러 가볼게요 먼저 구동망식 4륜으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 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 타이어 폭 풀업 다음에 휠 휠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쪽 트랙폭 풀업 그리고 뒤쪽 트랙폭 풀업 클러치 풀업 트랜스피션 풀업 동력 풀업 자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트윙터보 풀업 1300마력에서 1600마력으로 굴비클릭 지금 보시면은 제로백 1.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16km 잠시만요 제가 기오비랑 이거저거 살짝 건드렸습니다 제로백 1.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76km 그리고 디자인 바꿔줄게요 이게 제가 대충 디자인인건데 저는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 번 달라볼게요 보시면은 599가 무려 2대? 아 이거 좀 어렵겠네요 출발트 출발트 와우 빠른 애조차 하지만 제가 이제 금방 따라잡을거에요 몸싸움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멘트 안치고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직진코스 오 나 나이스 아 안돼 안돼 1등 1등 제발 1등 못해 안돼 이런 젠장 2등 599XX2 저차는 최고속도가 500km까지 나오죠 여러분들 어차피 최고속도는 그냥 수칠뿐이에요 제가 기본기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99XX2 디보 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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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맨어피 페라리 그리고 2등이 디보 그리고 3등이 제스코였네요 여기서 아 맞다 아 맞다 지금 눈길이지 윈터타이어 안 끼고 왔는데 제가 도심지역 세팅으로 되어있는데 오프로드라니 뭐 그래도 제가 실력으로 커버해보겠습니다 점프 고르치 성공 제가 2등 여기서 점프 고르치 1등 여기서 다시한번 더 점프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돼 아이쿠 아 뭔가 망한거 같죠? 안돼 빨리가 빨리가 빨리 안 망했습니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여기까지 1등은 제스코 제가 스노우타이어 끼고 올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자 스타트 갑시다 마인마 여기서 오른쪽 오케이 그리고 접지력 유지하면서 직진 코스 브레이크 많이 밟았다가 왼쪽 제가 지금 2등으로 가고 있는데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막 달리면 안돼요 살살 가야돼요 살살 아 카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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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뒤에 누군가 지금 완전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뭔가 조금 무섭네요 지금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뒤에 아이고 뭐 있다 아카칵 아니 왜 난 항상 후반에 밀리는거지 이유가 뭘까 자 눈길 제스코 타이어가 드디어 이제 진가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몸통 박치기 죄송합니다 직진 코스 여기서 잡아 여기서 잡아 여기서 여기서 잡아 여기서 잡아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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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2등 탈환 성공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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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등이야 나이스 샷 1등은 코닉세그 제스코 2등은 코닉세그 제스코 3등은 코닉세그 제스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결을 지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인생차를 찾은거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성능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